정화로 풀린다고? 갈리오 공급기가 정화로 풀린다고? 오바 아니야? 안 풀릴텐데? 진짜로? 수은으로 당연히 풀리는데 정화로 풀린다고 갈리오 공급기가? 진짜로?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 듣는게 나을텐데 흐흐흐흐 갈리오는 도발이잖아 도발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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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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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맞아 말자가 공급기를 못푸는데 음 정화되는게 좋죠 근데 갈리오가 탑이잖아 빅토르 상대로는 정화들면은 별로 정화로 중력장을 없.. 그게 뭐냐 안맞는다는건데 그거는 별로고 정화들었어요 스카나 궁기는 정화로 안풀리고 스카나 와이 말자 그런건 안풀려 도발 도발 이여하다고? 필요없어 이여하다고? 싫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뺨 좀 우렸대 존나 웃긴다 일렐리아 지 볼에 뺨 좀 우렸다는데요? 정신 없어가지고 아 이게 왜 왔니? 빵테언니 들어왔는데 질거 같은데 어어? 트리플? 아니 어떻게 이겼죠 저거를? 야 글브 체력 엄청 많이 남았네? 올 학살 미쳤네 뭐지 뭐죠? 어허 학살 6 끝나게 어허 야씨 나이스 굿 살았어 살았어 이거 살았어요 나이스 굿잡 판단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너무 빵테온을 믿었어 어어 이래라 야 승전부가 울리는게 곳곳에서 승전부가 울린다 요 좋았어 방금은 빵테온을 빵테온이 오니까 난 안전하겠지 그 생각에 빅토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어요 빵테온이 오니까 나를 살려주겠지 그 생각을 한거야 뺏겼어? 뺏겼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편 2,3픽 둘다 차단이네 둘다 차단인데 근데 음주롤이라고 했는데 자기 빨대기 한 대 갈겼대요 이랄리아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시작하고 자기 빨대기 하나 갈겼대요 음주롤인데 빨대기 갈겼대 빨대기 갈겼대 이렇게 뺏겨내 이렇게 빨대기 이렇게 덕분에 ㄷㄷ 오케이 대포를.. 아! 아니 야 너.. 야 쟤는 대포를 놓쳐도 되지만 너는 대포를 놓치면 안되지 아 나 진짜 씨 깍까봐 하는 사람이네 진짜로 깍아봐 줘? 상당히 쟤는 대포를 무조건 놓치는 각인데 너는 먹을 수 있는 각이었어 하지만 놓쳤다는 거 대포멸시 오시죠? 오 이렐리아 전판이랑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이씨 마나 오링났다 괜히 먹었다 괜히 먹었어 이거는 여신 카즈오페아야 코마가 그건데 메이플스토리 전사 다섯개 모아서 터뜨리는거 그거 코마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거 코마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이씨 야아 조졌다 와우 좋았다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왜왜왜왜왜왜 왜 나갔어 왜 나갔는데 트러블 있었어? 바탕에서? 뭐가 문젠데 뭐가 문젠데 왜 나갔니? 귀엽네 와우 진짜 데미지와라 와우 진짜 데미지와라 우리 서포터 어디갔어 아아 진짜 이거 무조건 그냥 이기는판인데 어디갔냐 그부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야 서포 어디간건데 그냥 나간거예? 아아 진짜 왜그러냐 진짜로 엄크각은 아니지 세명 넷인데 엄크각이 이길라니 크아 진짜 여러모로 짜증나게 하는구만 좀 이겨보나 했는데 또 지게 생겼네 왜 안들어오죠 왜 안들어오죠 진짜로 왜 안들어올까요? 이해간다 이해가 아 직스 교수님 한겨로 팬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쟤네 아니 이거 왜 안들어올까요 진짜 이기는 게임인데 해외 하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아 이걸 왜 줘야되지 내가? 아 짜증나네 이걸 왜 줍니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줘야돼 이거 무조건 이 기능판인데 조졌네 조졌어 진짜로 와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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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개쓰 이기 그나마 들어와서 다행이다 그나마 그부가 안 죽을걸 죽었어 지금 안 죽어도 될걸 죽었어 아 벙쿤님 아이고 오늘 야 벙쿤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내겠습니다 힘낼게요 이거는 질판이 아니야 이번판은 진짜로 질판이 아예 아니라서 치면 안돼요 빵트 이미 바탕 한거 띄었어요 바탕 한거 다 띄어가지고 죽었잖아 그레이브즈 야 이거 아이씨 두 번이나 샀어 두 번 눌렀어 미드에서 내가 솔트라 한 번 더 따줘야겠다 그래야 애들이 좀 파이팅 하겠지 히잇 그부 딜 봐라 와 그부야 빅토르 빅토르 아 내려가고 있긴해 플랫 썼지 이러면 이득인데? 아 이득인데요? 얘네 용가자 형 잘했어 라이코스 야 그브 딜 오졌다 방금 그브 딜이 어마어마하네 뭐야 뭔데 어? 야 던지는데 슬슬 슬슬 던진다 애들 다음템엔 어비셜 갈게요 어비셜 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쏘라님 쏘라님 어디삼 지금 감 흐허허 쓸게 많이 와드는 재테크의 수단이지 에이 모른소리 하신가 와드는 재테크의 수단이야 와드는 재테크의 수단이에요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 이끼야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 이끼야 오지마 아 잠시만요 안ys 전주 장애고 한 번도 시작되지 아... 음? ㄷㄷ ㄷㄷ 다음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법 힝힝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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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ぇ ㄷㄷ ㄷㄷ 다음은 터뜨렁입니다. 히힛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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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전쟁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이 전쟁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흐흐흐흫 으흨 히힛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